성폭력 때문에 죽은 젊은이들 앞으로 생겨나지 않게끔 국가가 징벌적 대상제도를 꼭 법제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폐사 망신되는 것을 보험소 가해자들이 느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수상 인사 가해자 용서할 수 없습니다 특검해 주십시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딸을 가진 부모로서 자신이 기른 슬픔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군 수사가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지만 특히 부실 수사 관련자들 그리고 또 2차 가해자 지휘관 모두 다 그대로 풀려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군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중사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리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일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지휘관들은 일벌백계에서 중징계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중사님의 이중사님의 온цион한 이중사님의 ством 위Это 사이에